3월 말 4월 초부터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들어가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포착을 했고 한 달 뒤 하위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그게 자동차 업종이 아니더라도 그 로직은 대동소위하게 작동을 합니다. 현재 매일매일 코스피 200을 돌려보시는 분들은 대장주가 반등하는 섹터들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종목이 보일 수도 있고요. LG 이노텍이 됐던 금융업종의 카카오뱅크가 됐던 인터넷 업종의 네이버가 됐던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쪽을 먼저 포착하는 사람들이 하위순환매에도 확률이 높은 주식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분할매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다 노출이 돼서 누구나 알고 있을 때 편하게 일부 물량을 분할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멍당연필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주중 유튜브 시간인데요. 한 달쯤 전이었죠.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긁어서 봤던 적이 3월 말,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결과치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나오는 리포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세 패턴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은 기저에 그냥 깔려있는 상태로 시장 또한 거꾸로 탐욕에 대한 힘도 있고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공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만 않으면 이런 장세, 상승장 속의 조정의 느낌 속에서 치우치지 말고 중도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포트 현대차 한번 볼까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타이밍이, 그쵸? 그 이후에 추이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의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대되는 4월과 5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리포트를 한번 보죠. 자, 오늘 나왔습니다. 모빌리티 EV 리포트 제목은 글로벌 EV 리더의 조건 유진투자증권이고요. 천천히 한번 보죠. 자, 이제 안 보이던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하반기 잠재된 리스크 현기차는 영업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혜로 인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가 됐던, 전기전자가 됐던 중심이 되는 시장 쪽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이야기하는 것은 EV 시장이 확대된다면 그에 대한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쪽도 우리뿐만 아니고 테슬라처럼 그런 기업들도 저쪽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얻어내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법인이나 공장 갖고 있는 애들, 아니면 그쪽에 팔려는 아이들, 아니면 그쪽에다 많이 팔고 있는 건설기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사상 최대 영업이 그렇지 못한 주가 1이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분으로 따지면은 3월 말,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지속적으로 같이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북미 시장 쪽에서 자동차 업종,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가 추이를 한번 체크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와 그 외, 이렇게 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치킨게임, 저가 경쟁이 일어났을 때 원 오브 댐,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원은 당연히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후발로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었던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하락 기조를 잘 보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치킨게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흔적으로 최근에 테슬라의 3천만원 언더, 아니면 중국 쪽의 전기차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현대 기아차 그룹도 그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것이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분기 쭉 올라오고 있다. 기아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기아에게 상승, 영업이익 폭이 훨씬 더 큰데 선제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인 추이를 보여줘서 속도감이 다시 한 번 더 빨라진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비슷한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지표만 보시는 분들은 기아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차전지와 공유가 된다. 당연한 겁니다. 최종품이 싸지면 부품도 싸지는 것입니다. 최종품이 비싸지면 부품도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배터리 패키징, 배터리 셀, 전기모터에 해당되는 회사들에 집중해야겠다. 별과치가 나왔고 그에 대한 지금 주가의 움직임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모터나 BMS 시스템 같은 사업을 하는 애들, 경량화 사업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른 정말 많은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주가 추위가 갈리고 있는 거죠. 쭉 블라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나중에 진짜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쇼인트 벤처 형식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폭스바겐, 유미코어는 하이리튬 망간 양극제를 26년에 상용할 것이다. 퀀텀 스케이프, 전고체 전지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가장 빠른 기업들 보면 아시아권의 파나소닉이나 후발로 삼성 SDI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 거꾸로 현재는 3원계 배터리 하단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 라인들의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레거시 코스트 극복 이거는 로봇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사업자 중에서 현대차 향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하는 쪽에 대한 종목군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메가 캐스팅, 이거 뭐 한방에 찍어내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명신산업, 화신, 차체 사업하는 그런 쪽의 이미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 전략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GMP 플랫폼 똑같이 만들어내 놓고 찍어내면 당연히 원가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된다. 나중에 자율주행 라인으로 자연스레 자동차의 중심 기조가 넘어갈 텐데 그에 대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공부를 선제적으로 하자고 있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것이다. 아이오닉 6, EV6 아까 이야기했던 인도네시아는 광물 대표적으로 니켈 그래서 이게 진짜가 됐던 가짜가 됐던 회사들이 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한 해 만 해 하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이니까 들어오는 기업들, 나가는 니켈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들이겠죠. 수도 이전도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여행 가보신 분은 다들 알다시피 그냥 뭐 인도차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죠. 그 안에서 점점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구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지아, 기아화성, 현대, 울산 전기차 공장 증설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모터, 배터리팩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애들을 꼽아놨다면 이번 자동차 업종의 상승 속에서 그네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가져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 상에서 사라지는 기업들 빼고 지속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면서 사업을 하는 쪽에 대한 이미지가 결론은 중장기적인 기조로 봐야 되고 이번 현기차의 상승 자동차 부품주의 순환매 속에서 저시총의 생각보다 턴어라운드 기조를 덜 가져가는데 시총이 작다는 이유로 개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갔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매의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갈려지는 거죠. 리스크 레거시 라인들과 전기차 라인들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쪽 라인이 이렇게 빠지면서 전기차 구조가 매출 구조에 어느 정도를 충족하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현기차도 원가 절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이다. 차량 소프트웨어 라인에서 현대 오토웨보나 최근에는 퓨런티어 이런 종목군들이 튀고 있고요. 샤시는 화신이 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쏙 들어간 상황 SUV 올라오고 있다. 북미 시장은 전통적으로 SUV 강세 시장이니까요. GV70과 텔룰라이드, 대기수요 감소 이거는 경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글로벌 지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게 팩트니까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시간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시장 자체 내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면 굳이 내가 지금 그런 쪽의 비중을 극악히 올려놓고 시장을 대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순에 그리고 우리 눈에 띄는 데이터가 나오는 초반의 전략에 대한 수정을 가져가면 되겠죠. 말 참 어렵게 쓰네요. 차 안 산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차가 재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인센티브 정상화 지금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안 줘도 잘 팔렸는 반면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대기 매수가 빠지면 경쟁이 또 붙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정상화된다. 그래도 인센티브 시장 그쪽 측면에서는 현기차는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일본차 컴백 지금 엔저를 그냥 끌고 가가지고 아시아 시장 내에서 주가 추이가 가장 강력한 시장이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한번 해외 차트 돌려보시는 분들은 감탄을 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중국, 대만, 한국 단순하게 일본까지만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그에 대한 일본차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분기를 피크로 둔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저런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대장과 중간에 있는데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기조와 수급과 전기차 구조의 메인을 담당하는 애들 정도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어가 되는 반면 시가총액이 진짜 작은 껍데기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번 주가 상승분을 토해낼 확률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한 만약에 자동차 쪽에 주식이 있다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가려보세요. 그에 대한 생각으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EV 증설 사이클 국내외 공장 짓습니다. 유럽 권역이 가장 유력 인도네시아, 중국 등등등 계획입니다. 인도는 대체지로 부각받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에 현재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 밸류체인 라인에서 여기는 이제 종목이 나오네요. 램프 단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전기차 EV 시장에 대한 램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해외 법인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연이와 마찬가지고요. 화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라인 안에서 내가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번 자동차 순환매 속에서 거의 오롯이 주가 상승분을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기아를 있다는 현기차 중에서는 우위로 두 생각하고 있고 공장 증설하는데 수혜를 얻거나 이머징 시장 쪽에서 법인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이미지를 압축하고 타이어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이 원가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하락 기조를 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종목으로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잠깐 주가 상승분 한번 볼까요? 현대차 기아의 추이고요. 램프 최강자 SL의 추이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개부를 상승한 이후에 이틀째네요. 성화이태 저런 거죠. 주가의 상승분이 강력한 쪽은 손대지 않고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저 뒷단을 사는 습관들 그거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신도 등락이 이제 나오는 국면이에요. 어저께 급락과 오늘의 급등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려지고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 말고 치진 않지만 막 시가총액 10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보면은 이번 기조에 같이 올라왔죠. 같이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에 대한 포지션을 취한 분들은 잘 체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우리는 계속 기업이니까 각각의 1인 기업들이니까 하나의 히트 상품이 시장에서 이렇게 노출돼서 모두 다 알게 됐다면 또 다른 신규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주도의 업종이 부재한 상태라서 스케줄 라인으로 리포트를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스코 바이오 쪽의 리포트네요. 매크로 이슈 섹터 블라블라블라 지금은 다시 한번 아스코에 대한 일정이 부각받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참가하는 기업들을 아니면 아스코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들을 잠깐 보자.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고요. 초록 타이틀 공개하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한미, 셀트리온 에스퀘어, 셀레믹스,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 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도 한 묶음으로 보고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더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셀트리온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쪽을 선택하는 방법 하나 두번째 인공지능 바이오 쪽에 대장주 역학을 하고 있는 루닛 세번째 ADC에 대한 것과 아주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한 이력이 있는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압축을 해놓으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해 놓으면 시장 대응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카티치료제나 ADC 이야기 쭉쭉 하고 있고요. 항상 뭐 ADC가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은 뭐 대장은 레고캠 바이오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국내에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모멘텀이나 스케줄 같은 이야기를 전자로 깔고 갔어요. 그쵸? 얘가 지금 대세적인 상승으로 바이오 업종을 보자 아직까지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종목군에 자금에 대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앱클론 가장 공부하기 난해한 업종 세 개를 꼽자면 화학 업종하고 특히나 신약 개발 라인들이랑 반도체의 처음과 끝까지 한번 흐르는 거 요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할 수 없지만 하고 나면은 안개가 거치는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국내 파이프라인 임상 발표 이렇게 타이틀을 일단 달고 있습니다. 얘네들 한번 한묶음으로 아스코 관련주라고 묶어 두시고 관심종목 차원에서 올려놓고 다 차트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나가고 있네요. 시장 추위는 바뀝니다. 지금 자동차가 한 달 반을 끌고 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실적 발표가 5월달 중간부로 끝났기 때문에 2분기의 중간을 진행하는 지금부터 6월달 이럴 때 어떤 섹터가 또 한번 힘을 발휘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건 현재 팩트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보면은 순환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개별 장세일 것이고 순환매 장세일 것이고 그 안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 그 다음에 이런 축에 속하지 않는 소테마들 최근 들어서는 구제역이나 히토류나 이런 소테마들 여름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개별 종목 장세를 아직까지는 연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 기술 수출안 유한양행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업종에 대한 순환매적 성격과 스케줄과 모멘텀으로 한번 이 아스코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을 시장에서 에너지가 커지는지 추적을 해봐야 되니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3월 말 4월 초부터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들어가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포착을 했고 한 달 뒤 하위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그게 자동차 업종이 아니더라도 그 로직은 대동소위하게 작동을 합니다. 현재 매일매일 코스피 200을 돌려 보시는 분들은 대장주가 반등하는 섹터들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종목이 보일 수도 있고요. LG 이노텍이 됐던 금융업종의 카카오뱅크가 됐던 인터넷업종의 네이버가 됐던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쪽을 먼저 포착하는 사람들이 하위 순환매에도 확률이 높은 주식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다 노출이 돼서 누구나 알고 있을 때 편하게 일부 물량을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5월 17일 수요일이었고요. 주중, 주말, 그 다음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선 매일매일 탑30을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확 느껴지시죠? 더위가 확 느껴지면 개인의 바이오리듬도 축축 처지고요. 그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장 데이터가 어느 섹터가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돈의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순환매적 성격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전저점을 부시지 않는 이상 하락기조로 우리는 비율을 바꾸진 않을 거니까요. 상승장 속에 조정의 느낌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시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